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23가 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혹은 원형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음... 오늘은 왜 동사원형이 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가 오형식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쓰는데요. 일단 이 네 가지만 볼게요. 주어랑 목적어를 제가 미리 적었습니다. I, him. 그리고 동사를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를 적으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것이고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있는데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를 쓰면 당연히 투부정사가 올 거고요. 사역동사를 쓰면 목적어 다음에 뭐 건다? 원형부정사, 즉 동사원형이 오죠.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를 다 쓸 수 있고요. 지각동사는 원형부정사 아니면 현재의 분사를 쓰는데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수동의 관계를 이루면 과거분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중에 want가 있죠. 나는 원했다, him. 그 다음에 two가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to sleep. 나는 그 사람이 잠들기를 원했다. 사역동사, 우리가 made, let have make가 있는데 나는 그가 잠들도록 했다. 만들었다. 준사역동사 helped. 나는 그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sleep to sleep. 지각동사, I saw him. sleep while sleep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런데 오늘은 특히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여기 과거분사 오는 것도 제가 틈틈이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가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 나는 그가 가방을 가져가는 걸 봤다.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원형과 ing가 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는 내 자동차가 repaired. 자동차를 수리를 시켰다. 자동차가 수리되도록 했다. 나는 그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걸 봤다. 자동차가 수리가 되고 그가 병원으로 실려간다는 건 수동이니까 과거분사를 씁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자,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을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는 let, have, make라고 이야기하고요. 준사역동사는 help. 지각동사는 see, watch, look at. 눈으로 보는 거. hear, listen to. 듣는 거. feel, 느끼는 거. notice, perceive. notice, 알아차리다. perceive, 인식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동사라는 말을 보통 공부할 때 사역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적으면 사역이거든요. 이게 불일사예요. 누구누구를 부리다. 즉, 누구누구를 시킨다예요. 불일사의 불일 역자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옮기면서 좀 해석을 매끄럽게 못한 거예요. 실제로 사역동사는 우리가 영어 원서를 보면 Caustive Verb라고요. Caustive Verb. 이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원인과 결과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예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The teacher let the students read books in the library. 선생님이 let 우리 let 그러면 사역동사 시켰다. 학생들에게 책을 읽도록 시켰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이거 제가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봅시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도록 시켰다. Let have make는 다 시켰다냐? made도 시켰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let, have, make는 해석이 다 달라요. 그것도 많이 달라요. 우리가 le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allow allow가 뜻이 뭐예요? 허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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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allow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자리의 투부정사고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제가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let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책을 읽도록 허락했다. 아니면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고요. head 같은 경우는 우리가 ask에 가까워요. ask는 부탁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책 좀 읽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부탁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도록 시켰다. 그럴 때 되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분위기. 책 읽으세요. 읽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sk를 쓰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이 두 문장, 이 두 문장 뜻이 거의 비슷해요. 자, made는요. make 자체가 뭐뭐를 뭐뭐를 만들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에게 억지로 책을 읽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 강요하다. 좀 이게 약간 지나치긴 하지만 같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바된 건 맞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학생들은 책을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읽게 만드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장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책 읽고 싶어요. 선생님, 책 읽어도 돼요? 아, 그래? 읽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책 읽는 게 어떨까? 이거는 학생들에게 얘들아, 책 읽어야 돼? 라고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고요. let은 have는 시키다는 맞는데 부탁하다의 의미고요. 자, 그리고 make는 강요하다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왜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오고 얘네들은 투부정사가 오느냐? 여러분들, 사역동사, 얘네들은 투부정사가 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역동사라는 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 우리가 이 두 문장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영어에서 사역동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책을 읽도록 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건 책을 이미 다 읽었어요, 아이들이.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부탁했는데 학생들이 읽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얘네들은 이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올라오는 책을 읽도록 허락을 했는데 얘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됩니다. 사역동사는. 아시겠죠? 이게 왜 동사 원형이 오는지까지는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과정은 다 기억 못하더라도 Let have a make는 동사 원형이 오고 얘네들은 투부정사가 온다. 그리고 뜻은 이렇게 연결해서 영영사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입니다.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가지는 동사 중에 지각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각, 학교에 지각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각이라는 말은요. 지각이죠. 지각. 알, 지자에 깨달을 각자예요.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라는 거는요. 눈으로 봐야 알고요. 귀로 들어야 알고. 냄새를 맡아서도 알 수 있고. 맛을 보면 알 수 있고. 느낌으로도 알 수 있죠. 사람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동사들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보다 그럴 때. see, look at, notice 발견하다, 관찰하다. notice 두 번 들어갔네요. hear, listen to, 듣다, smell, 냄새 맡다, feel, 느끼다, perceive. 뭔가 좀 인식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각동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각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지각동사가 아니죠. 나는 원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불러주기를 이랬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가 노래한 것을요. 나는 들었습니다.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요. 나는 들었어요.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을 이랬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그가 노래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기보다는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나는 그가 노래를 부른 걸 들었대요. 노래 불렀나요? 네. 이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노래, 나는 그 사람이 노래를 했고 나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앞으로 미래. 이 동사에서 바라봤을 때 미래의 사항이거든요. 미래의 사항. 나는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걸 들었대요. 이거는 현재 진행. 이거는 노래를 했다 안 했다의 초점을 두는 거고요. 이거는 노래하고 있는 그 현재 진행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ing가 닿을 수 있어요. 현재 문사가. 이거는 뭐예요?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건 수동이죠. 수동일 때는 우리가 이디를 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지각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데 혹은 ing를 쓰는데 왜 그래요? 이게 직접 이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투가 나와요. 길을 건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건너라고 말했다. 뭘 먼저 했죠? 얘를 먼저 했고 나중에 이걸 했겠죠. 이건 보세요. 나는 봤어요. 그가 길을 건넌 것을. 사실은 이거는 같은 시간에 발생하죠. 나는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봤다. 이거 차이 아시죠? 길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크로스는 길을 건넌 걸 본 거고요. 크로싱은 길을 건너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죠? 나는 내 가방이 도난당하는 걸 봤대요. 누가 훔쳐가는 걸. 가방이 도난당한다는 건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pp를 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각동사. 왜 동사원형을 쓰고 ing를 쓰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사실 준사역 동사, 우리 헬프. 헬프는 pp를 적고 동사원형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두 개 다 아무거나 적어도 돼.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해요. 그렇게 공부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얘는 뭐예요? 그는 나를 도와줬는데 그 직업을 가지도록 그는 내가 그 직업을 가지도록 도와줬다. 이건 좀 간접적인 도움이고요. 이거는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직업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직접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나중에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두 개 다 올 수 있다 정도 공부하셔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오늘 저와 선생님과 함께 뭘 공부했느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오는 걸 공부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이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문 강의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